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지난달 당내 투표로 결정된 의장 후보에게 본회의에서 무효표를 던진 조원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개월을 의장 선출안이 부결되자 2차 투표를 방해한 김선광 의장 후보에게 경고의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. 또 조 의원과 함께 무효표를 던져 본회의 파행을 일으킨 이상래 현 의장 등 8명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장 재투표 의결대까지 징계를 보류했습니다.